1. 바베이도스에서 런돈으로 돌아왔지만 도시는 고집스럽게도 변하지 않았다. 2. 나는 파란 하늘과 거대한 말미자를 보았고 라피아 방갈로에서 자고 킹피쉬를 먹었으며 새끼 거북이들 옆에서 헤엄을 치고 코코넛 나무 그늘에서 책을 읽다가 왔다. 3. 그러나 내가 살던 도시는 그런 나에게 무심했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공원은 여전히 물웅덩이었다. 하늘은 여전히 우물했다. 기분이 좋고 날씨도 화창하면 우리 안에서 생기는 일과 바깥의 일을 연결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수도 있다. 4. 그러나 돌아와 런던의 모습을 보자. 세상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삶에서 전개되는 일에 무관심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5. 나는 집에 있다는 것에 절망을 느꼈다. 나의 삶을 보내야 할 곳 가운데 지구상에서 이보다 나쁜 곳은 찾아보기 힘들 것 같았다. 2. 인간의 불행의 유일한 원인은 자신의 방에 고요히 머무는 방법을 모른다는 것이다. 팡세 당장 136 3. 알렉산더 폰 훈볼트는 1799년부터 1804년까지 남아메리카 여행을 하였으며 나중에 자신이 본 것을 신대륙의 적도지역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출판했다. 3. 훈볼트가 여행에 나서기 9년 전인 1790년 봄 27살의 프랑스인 사비에르드 메스르트는 자신의 침실을 여행하고 나중에 그것을 나의 침실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출판했다. 4. 드메스 트르는 자신의 경험에 만족하여 1798년에는 두 번째 여행을 떠났다. 이번에는 밤에 여행을 하여 멀리 창문 턱까지 과감하게 나아갔다. 그 문학적 결과물은 나의 침실 야간 탐험이었다. 5. 신대륙의 적도지역 여행과 나의 침실 여행은 여행에 접근하는 두 가지 방법을 보여준다. 첫 번째 여행에는 노세 10마리, 징꾸러미 30개, 통역 4명, 크로노미터 6분의 2, 망원경 2개, 보르다 경위의 나침반, 습도계, 스페인 왕이 보내는 소개장, 총이 필요했다. 두 번째 여행에는 분홍색과 파란색이 섞인 면 파자마 한 벌이 필요했다. 사베르 드 메스트르는 1763년에 프랑스 알프스 비탈에 자리 잡은 그림 같은 도시 샹베리에서 태어났다. 그는 천성이 열정적이고 낭만적이었으며 책, 특히 몽테뉴, 파스칼, 루소의 책을 좋아했고 그림은 특히 네덜란드와 프랑스의 집안 모습을 그린 그림들을 좋아했다. 23살의 나이에 드 메스트르는 항공학의 매력을 느꼈다. 그로부터 3년 전 에띠엔 몽골피에는 기구를 만들어 몽토시엘, 하늘로 올라간다는 뜻, 이라는 이름의 양을 비롯하여 오리와 수탁 등을 싣고 베르사유 왕궁 위를 8분 동안 날아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쳤다. 드 메스트르는 친구와 함께 종이와 철사로 거대한 날개를 만들어 미국까지 날아갈 계획을 세웠으나 성공은 거두지 못했다. 2년 뒤에는 열 기구의 자리를 하나 얻어 샹베리 상공을 몇 분 동안 떠다녔으며, 떠다녔으나 기구는 소나무 숲에 충돌하고 말았다. 그러다가 1790년 튀랭의 한 아파트 꼭대기 층에 수수한 방에서 살 때 장차 자신의 이름을 떨치게 될 선구적인 여행 양식을 개척했다. 자신의 방 여행이었다. 샤비에르와 형제간인 정치이론가 조세프 드 메스트르는 나의 침실 여행을 소개하면서 샤비에르의 의도는 과거의 위대한 여행자들, 즉 마젤란, 드레이크, 앤슨, 쿡의 영웅적인 행동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마젤란은 남아메리카 남단을 돌아 스파이스 제도로 가는 서쪽 항로를 발견했다. 드레이크는 지구를 한 바퀴 돌았다. 앤슨은 필리핀의 정확한 해도를 그렸다. 쿡은 남쪽 대륙의 존재를 확인했다. 그들은 의심할 여지가 없이 뛰어난 사람들이다. 조세프는 그렇게 말한 뒤 덧붙였다. 내 동생은 그런 탐험가들만큼 용감하지도 않고 부유하지도 않은 사람들을 위해 훨씬 더 실제적인 여행 방법을 발견했을 뿐이다. 샤비에르는 여행을 준비하면서 이런 식으로 설명했다. 지금까지 감히 여행을 떠나보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 여행을 할 수 없었던 사람들, 그리고 여행은 생각도 해본 일이 없는 더 많은 사람들이 나의 예를 따를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아무리 게으른 사람이라 하더라도 돈도 노력도 들지 않는 즐거움을 찾아 출발하는 일을 망설일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는 특히 폭풍이나 강도나 절벽을 무서워하는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방 여행을 권했다. 4. 안타깝게도 드메스트르의 선구적인 여행은 그의 비행기와 마찬가지로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다. 이야기는 멋지게 시작한다. 드메스트르는 문을 잠그고 분홍색, 파란색이 섞인 파자마로 갈아입는다. 그는 짐을 챙길 필요도 없이 방에서 제일 큰 가구인 소파를 여행한다. 그는 이 여행을 통해 평소의 무기력을 털어버리고 새로운 눈으로 소파를 바라보며 그 특칠 몇 가지를 재발견한다. 그는 소파 다리의 우아함에 감탄하며 푹신푹신한 곳에 웅크리고 사랑과 출세를 꿈꾸며 보냈던 즐거운 시간들을 기억해낸다. 드메스트르는 소파에서 침대를 훔쳐본다. 이번에도 여행자라는 유리한 입장에서 이 복잡한 가구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 그는 그 안에서 보낸 밤들의 고마움을 느끼며 그의 시트가 파자마와 조화를 이룬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낀다. 가능한 사람은 분홍색과 흰색이 섞인 침대보를 쓰기를 권한다. 드메스트르는 그렇게 쓰고 있다. 이것이 깊이 잠들지 못하는 사람에게 차분함과 즐거운 백일몽을 안겨주는 색깔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뒤부터는 드메스트르는 그의 노력의 전체적인 목적을 잊어버렸다고 비난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그는 그에게 로진, 애인 제니, 충실한 하인 조와 네티에 대한 길고 지겨운 이야기 속에서 한참을 헤맨다. 따라서 방여행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를 받으려고 책을 펼친 여행자들은 나의 침실 여행을 읽고 나서 약간의 배신감을 느낄 위험이 있다. 그럼에도 메스트르의 작품은 심화하고 의미심장한 통찰로부터 출발했다. 우리가 여행으로부터 얻는 즐거움은 여행의 목적지보다는 여행하는 심리에 더 좌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행의 심리를 우리 자신이 사는 곳에 적용할 수 있다면 이런 곳들도 훈볼트가 찾아갔던 남아메리카의 높은 상고개나 나비가 가득한 밀림이나 흥미로운 곳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여행을 하는 심리란 무엇인가? 수용성이 그 제일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수용적인 태도를 취하면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새로운 장소에 다가가게 된다. 어떤 것이 재미있고 어떤 것이 재미없다는 고정관념은 버리게 된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 때문에 짜증이 난다. 우리가 교통섬이나 좁은 도로에 서서 그 사람들에게는 눈여겨볼 것이 없는 사소한 것들에 감탄을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정부 청사 지붕이나 벽에 새겨진 글의 흥미를 느껴 차에 칠 위험을 무릅쓴다. 우리 눈에는 어떤 슈퍼마켓이나 미장원이 유난히 매혹적으로 보인다. 우리는 차림표의 레이아웃이나 저녁뉴스 진행자의 옷을 꼼꼼히 들여다본다. 우리는 현재의 밑에 겹겹이 쌓여있는 역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메모를 하고 사진을 찍는다. 이와 대조적으로 집에 있을 때는 기대감이 별로 작동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 동네에서 흥미있는 것은 모두 발견했다고 자신한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곳에 오래 살았다는 것이 주된 이유이다. 우리가 10년 이상 산 곳에 뭔가 새로운 것이 나타난다는 생각은 하기 힘들다. 우리는 습관화되어 있고 따라서 우리가 사는 곳에 대해 눈을 감고 있다. 드메스트르는 우리의 이런 수동성을 흔들려고 했다. 방여행을 기록한 두 번째 책, 나의 침실 야간 탐험에서 그는 창문으로 가서 밤하늘을 올려다본다. 그는 그 아름다움을 보고 점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흔하지만 아름다운 광경을 감상하지 못하는 것에 좌절감을 느낀다. 지금 하늘이 잠들어 있는 인류를 위해 펼쳐놓은 이 숭고한 광경을 보고 기쁨을 느끼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산책을 나가거나 극장에서 몰려나오는 사람들이 잠시 고개를 들어 머리 위에서 빛을 바라는 찬란한 별자리를 감상하는데 무슨 돈이 들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지 않는 이유는 전에 그렇게 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의 우주가 따분한하고 생각하는 습관에 빠져 있다. 실제로 그들의 우주는 그들의 기대에 적당히 맞추어져 있다. 5. 나도 내 방을 여행하려 하지만 간신히 침대 하나 들어갈 만한 공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드 메스트르의 메시지를 동네 전체에 적용하는 것이 더 보람이 있는 일일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바베이 도스에서 돌아오고 나서 몇 주가 지난 3월의 어느 맑은 날 오후 3시쯤 나는 드 메스트르 적인 방식으로 해버스미스를 둘러보러 나갔다. 대낮에 특정한 목적지를 염두에 두지 않고 밖에 나오니 기분이 묘했다. 가게와 식당이 줄지어 선 대로변을 따라 여자와 금발의 작은 아이 둘이 걷고 있었다. 공원 맞은 편에는 2층 버스가 사람들을 태우려고 정차해 있었다. 거대한 광고판은 소스를 선전하고 있었다. 나는 지하철을 타기 위해 거의 매일 이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이 길을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닌 다른 것으로 보는 일에 익숙하지 않았다. 지금까지는 나의 목표에 도움을 주는 정보만이 내 눈길을 끌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보도에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는 길에 방해가 될지 모른다고 생각하여 민감하기는 했지만 그들의 얼굴과 표정은 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건물의 모양이나 가게 안의 움직임도 마찬가지였다. 늘 그랬던 것은 아니다. 이 지역으로 처음 이사 왔을 때는 나의 관심이 이렇게까지 배타적이지 않았다. 당시에는 나도 지하철까지 빨리 가겠다는 목표에 그렇게 단단히 얽매여 있지는 않았다. 새로운 공간에 들어서면 우리의 감수성은 수많은 요소를 향하게 되지만 그런 요소들의 숫자는 그 공간에서 우리가 찾는 기능에 맞추어 점차 줄어든다. 거리에서 우리가 보고 생각할 수 있는 4천 가지 가운데 우리는 결국 몇 가지만 적극적으로 의식하게 된다. 길 앞에 있는 사람들의 숫자, 오가는 사람들의 양, 비가 올 가능성 등 버스도 처음에는 미학 또는 기계학의 관점에서 보았겠고 혹은 더 나아가서 심지어는 도시 내의 공동체들을 생각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기도 했겠지만 점차 어떤 지역을 가능한 한 빨리 가로질러 우리를 목적지까지 실어다 줄 네모난 상자로만 보게 된다. 버스가 가로지르는 지역은 우리의 1차적인 목표와는 관련이 없으며 그 밖은 모두 어둠이고 어떤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나는 그동안 거리를 나의 관심의 틀에 맞추어 놓고 살아왔다. 이 틀에는 금발의 아이들이나 소스 광고, 보도에 깔린 돌이나 가게 진열장의 색깔, 일보로 다니는 사람들 또는 연금 생활자들의 표정은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1차적 목표가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공원을 구경하거나 단일한 블록 안에 뒤섞여 있는 조지시대, 빅토리아시대, 에드워드시대의 건축물들에 대해 생각해 볼 마음이 나지 않았다. 거리를 따라 걸어가다 보면 아름다움에 대한 관심, 연상적인 사고, 경의감이나 고마움, 시각적 요소에 의해 촉발되는 철학적 일탈은 잘려나갔다. 그 대신 어떻게든 빨리 지하철까지 가고자 하는 집요한 요구만 남았다. 나는 이제 드 메스트르를 쫓아 습관화의 과정을 역전시켜 내가 그동안 발견했던 용도에서 주위 환경을 분리시키려 했다. 나는 억지로 이상한 종류의 정신적 명령을 따르기로 했다. 전에 이곳에 와본 적이 없는 것처럼 주위를 둘러보기로 했다. 그러자 서서히 여행의 보람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일단 나는 모든 것에 잠재적인 흥미거리가 있고 가치들이 층층이 잠복해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한 줄로 늘어선 가게들을 보면 서로 구별할 수 없는 하나의 크고 불구스름한 덩어리라고만 생각해왔다. 그러던 것이 이제 건축학적인 개성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꽃가게 주위에는 조지시대의 기둥들이 있었다. 정육점 꼭대기에는 빅토리아 시대 말기 고딕 스타일의 이무기 돌들이 있었다. 식당은 추상적 형체들이 아니라 식사하는 사람들로 만원이었다. 유리로 전면이 덮인 사무실 1층 회의실에서는 사람들이 몸짓을 해가며 토론을 하고 있었다. 누군가 오버헤드 프로젝트로 파이도표를 비추고 있다. 그 건물 건너편에서는 한 남자가 보도에 콘크리트를 부으며 가장자리를 조심스럽게 다지고 있다. 나는 버스에 올라타 개인적인 관심으로 바로 빠져드는 대신 상상 속에서 다른 승객들과 관련을 가져보려고 했다. 내 앞줄에서 오가는 대화화가 들렸다. 어딘가의 어떤 사무실에 있는 누군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나 보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비눅률적이라고 불평을 하지만 그 자신이 그런 비눅률을 얼마나 조장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해보지 않는다. 나는 도시의 여러 층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삶의 다층성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나는 여러 가지 불평들의 공통점, 늘 이기심이 문제고 늘 맹복성이 문제다. 그 공통점을 생각해 보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불평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우리에게 불평한다는 오래된 심리학적 진리를 생각해 보았다. 나의 관심이 새로 깨어나면서 동네에 사람들이 생겨나고 건물들이 재규정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이곳에 관한 생각들이 축적되기 시작했다. 나는 이 지역에 퍼져나가는 새로운 부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철도 아치가 왜 그렇게 내 마음에 드는지 스카이라인을 가로지르는 고속도로가 왜 그렇게 내 마음에 드는지도 생각해 보려했다. 혼자 여행을 하니 좋다는 생각이 들었다. 세상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함께 가는 사람에 의해 결정되어 버린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도록 우리의 호기심을 다듬기 때문이다. 그들은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특정한 관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으며 따라서 우리의 어떤 측면이 나타나는 것을 교묘하게 막을 수도 있다. 나는 당신이 곡과 횡단 도로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인지 몰랐는데 그들은 그렇게 위협적으로 주장할 수도 있다. 동행자에게 면밀하게 관찰을 당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관찰하는 일이 억제될 수도 있다. 또 동행자의 질문과 언급에 맞추어 우리 자신을 조정하는 일에 바쁠 수도 있다. 너무 정상으로 보이려고 애를 쓰는 바람에 호기심을 억누를 수도 있다. 그러나 3월의 어느 오후 중반에 해머스미스의 홀로 있으니 그런 근심이 없었다. 나에게는 약간 괴상하게 행동할 자유가 있었다. 나는 철물점의 창문을 스케치하기도 했고 곡과 횡단 도로에 대한 말그림을 그리기도 했다. 6. 드메스트르는 방의 여행자만이 아니었다. 그는 또 고전적인 의미에서 훌륭한 여행자이기도 했다. 그는 이탈리아와 러시아 여행을 했고 알프스 산맥에서 부르봉 왕조를 지지하던 군대와 교우를 보내고 코카소스에서 러시아군과 전투를 하기도 했다. 알렉산더 폰 훈볼트는 1802년 남아메리카에서 쓴 자전적인 글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따분한 일상생활에서 경이로운 세계로 옮겨가고자 하는 불확실한 갈망의 자극을 받았다. 드메스트르는 바로 이 따분한 일상생활과 경이로운 세계 사이에 더욱 섬세하게 선을 그어보려고 했다. 그는 훈볼트에게 남아메리카가 따분하다고 말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만 훈볼트의 고향 베를린에서도 뭔가 볼 것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라고 권했을 것이다. 80년 뒤 드메스트르를 읽고 그에게 감탄했던 니체는 생각을 이렇게 밀고 나아갔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 한창고 일상적인 경험을 잘 관리함으로써 그것을 경작 가능한 땅으로 만들어 1년에 3번 열매를 맺게 한다. 반면 어떤 사람들, 그 숫자는 얼마나 많은지, 은 운명의 속구치는 파도에 휩쓸리거나 시대와 나라가 만들어내는 혼란스러운 물줄기 속으로 밀려 들어가면서도 늘 그 위에 코르크처럼 까닭거리며 떠 있다. 이런 것을 관찰하다 보면 우리는 결국 인류를 둘로 구분하고 싶은 유혹, 즉 적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아는 소수와 많은 것을 가지고 적은 것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아는 다수로 구분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게 된다. 사막을 건너고 빙산 위를 떠다니고 밀림을 가로질렀으면서도 그들의 영혼 속에서 그들이 본 것의 증거를 찾으려 할 때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사비에르 드 메스트르는 분홍색과 파란색이 섞인 파자마를 입고 자신의 방 안에 있는 것에 만족하면서 우리에게 먼 땅으로 떠나기 전에 우리가 이미 본 것에 다시 주목해보라고 슬며시 우리 옆구리를 찌르고 있다. 사비에르 드 메스트르는 분홍색과 파란색이 섞인 것이다. 사비에르 드 메스트르는 분홍색과 파란색이 섞인 것이다.